볼발밤 아름다운 예능 볼발발밤 반신 저희가 이 방송 시작하면서 부모님께 사랑한다는 표현을 좀 자주 하자 이런 말씀을 드렸었는데 오늘 저희 프로그램 시작할 때 어머님도 좋고 아버님도 좋으시고 사랑한다는 문자 한번 보내면서 시작을 해보면 어떨까 엄마는 이거 전혀 안 하시거든요 그러면 언니한테 한번 해봐요 우리 언니? 우리 언니 그런데 언니 너무 사랑하고 고맙다고 저는 약간 무뚝뚝해가지고 아무튼 그런 말은 잘 안 하는 거 같아가지고 그렇죠 쑥스럽죠 네 대부분 그렇죠 자 보내세요 보내세요 자 보내세요 놀랄 거 같은데 보냈습니다 뭐라고 보내셨어요? 엄마 뜬금포진한 사 사 사랑해요 으쨰 궁금하다 엄마가 거기다 뭐라고 말씀하셨을까 언니 언니 이런 말 처음인데 이젠 표현하고 살까 해 언니 사랑해 많이 근데 저 정도 문자면 바로 전화 올 거 같은데 웃음이 채연 씨는 했어요? 네 아버지 샤롱롱합니다 역시 딸이라서 습스러워가지고 안 해봐가지고 답장은 잠시 후에 확인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밑에 핸드폰을 좀 내려주시죠 가장 매력적인 답이 온 사람에게 선물이 또 있나요? 선물 있어요? 네 잠깐 벌써 왔대요 네? 네? 뭐라고 왔어요? 너무 잘 먹었어 그 와중에도 먹는 거로 연결이 결국 먹는 거네요 오 왔어 왔어 벌써 왔어? 벌써 왔어? 진짜 왜 그래 벌써 왔어? 뭐라고 왔어? 뭐라고 왔는데 엄마 사랑합니다 아들 이렇게 보내니까 네 글자 왔어요 뭔 일 있어? 얼마나 하나 있으면 왜? 그리고 이제 뒤에 요즘에 몸에 좋다고 하와이 논의를 자기가 사줬다고 네 하와이 논의를 카드 결제 문자를 하세요 저는 왔어요? 우리 엄마는 나도 사랑해 근데 무슨 일이니? 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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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슨 일이니? 이게 차차 안 해줘 그래 마침 짠 도시리 아니 이게 자식들도 가끔 문자를 좀 해서 부모님께 사랑한다 뭐 감사하다 이런 걸 해줘야 이런 반응이 안 되고 당연히 나도 널 사랑한다 오늘도 이런 게 됐을 텐데 우리 모두가 좀 사랑한다는 표현을 좀 많이 해야 될 거 같아요 많이 해야 될 거 같아요 어디예요? 그 거실이 아닌데? 네 어때요 엄마? 너무 근사하다 그치? 응 드디어 구독자들하고 만나서 우리가 이런 일이 실제로 일어나다니 우와 우와 만나는 날이 네 4천명이 된 기념으로 뭔가를 또 해볼까 해서 저희 구독자분들 중에서 관심이 있으시고 참여를 해보시고 싶으신 분들 오시고 같이 하는 시간 되게 좋은 시간이다 네 공지 있었어요 네 공지 있었어요 우리 4천명이야 구독자가 4천명이 넘었어 우와 조만간 1만 명 넘어가겠는데 아이고 이거는 감사한 일이니 너무 감사합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네 시간이 얼마 안 남았으니까 네 빠리빨리 서둘러서 어디를 보자 술 좀 그만 마셔 어머어머어머어머어머 어머 못살 어머 못살 어머 못살 승현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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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오리지널 들려줄게 왕윤아 승현아 승현아 아 이것도 정말 히트 요리였죠 네 이거 엄마랑 아침에 비가 추적추적 오는 날 감자전 3종 세트 기억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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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아 맞아 엄마 이거 봐 오우 뭐가 그렇게 많아? 우리가 여태까지 한 음식들이야 제법 있네 그치? 야 진짜 이렇게 붙여놓으니까 어마어마하네 선생님 레시피가 많네요 이제 벌써 구독자와의 만남 K H 됐어 미니화환이 왔어 어? 민경 장군님 민경 장군님 민경 장군님 장군님 민경 장군님 민경 장군님을 소개하겠습니다 오 민경씨 나왔었죠 그러니까 아니 이 집 딸같아요 민경씨는 이건 뭐야? 그거는 붕씨한테 왔는데 아 진짜? 네 보내야지 어머머머 직접 제가 얘기는 들었는데 못 찾아뵈서 이게 뭐야 봐봐 뭐야 이게 뭐야 뭐야 길다 이게 뭐야 시를 써서 보냈지? 덩이덩이 3덩이 3덩이 한양TV 구독자 가족 만남 축하합니다 싣다 싣다 맛있다 맛있는 음식 드시고 함께 함께 다 함께 으쨰 으쨰 지기지기 오름지기 쉐키 유즈 뽕돼스 그룹 1999 수리수리 마술이 양술이 예술이다 쟁이잉이 방송쟁이 부위예요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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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하하하하 하하하하 아니 할 말이 이렇게 많으면 직접 오시던가 어? 저 업체랑 많이 싸웠어요 하하하하 저렇게 나간 적이 처음이라고 저러면 저 정도면 추가요금이 있었어요 네 추가요금이 있었어요 하하하하 꽃보다 리본값이 더 비싸나네 좀 드릴 말씀이 길기 때문에 좀 길게 뽑습니다 근데 뭐 길어봤자 뭐 이렇게 영양가 있는 글은? 하하하하 하하하하 같은 말만 계속 늘어나가지고 쓸데없이 늘어나는 느낌이 있던데 그게 이제 에너지예요 에너지예요 네 우리는 세팅이 끝났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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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했어 첫 번째 첫 번째 손님 어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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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기하다 어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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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친구 나를 닮았네 잃어버린 딸이 들어오는 줄 알았어요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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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나 이거 봐봐 이거 봐봐 이거 봐봐 이거 자취 이거 어 나 이거 봤어 형아 수영을 못 줬어 형아 수영을 못 줬어 아이구추가 안 팔고 하하하하 하하하하 다들 진짜 음식에 힐링 받은 분들이 다 들어오시네요 하하하하 어우 힝да한 분도 계셔? 하하하하 이분은 진짜 요리배로 오셨다. 학생들도 많이 왔네요. 학생까지 오시네요. 연령대가 진짜 다양하네요. 부럽다 부럽다. 신선하다. 온다는 게요. 계속 들어오시네. 자리가 되게 모자랐겠어요. 드디어 스타분이 등장하십니다. 잠시만요. 계세요. 계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자상해. 귀여워요. 뭐야. 어머니? 상당히. 되게 부끄럽다. 우와. 너무 반갑습니다. 우와 진짜 오셨어요. 우와. 여러분들 이렇게 오셨으니까 정식으로 한량TV 인사. 안녕하십니까? 한량TV 국장 양배우. 한배우. 기타 동미동입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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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 좋아. 이렇게 직접 만나면 얼마나 반갑겠어요. 그러니까요. 그리고 저런 만남들이 되게 중요해요. 서로 호흡할 수 있어서. 이렇게 해보니까. 여령층도. 다양하게. 다양하게. 학생이에요. 고등학생이에요. 우와. 몇 살이에요? 18살이에요. 낭낭 18세네.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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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귀여워. 어떻게 구독하게 되셨는지. 엄마가 불빨간 동미를 좋아하셔서. 아. 옆에서 따라 보는데. 너무 귀여우셔서.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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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수능 끝나고 왔어요. 하하하하. TV 보다가. 수업 생활 동안 엄마한테 고마운 게 많아서. 아침에 새벽에 엄마가 맨날 맨날 챙겨줘서. 요리 보고 엄마한테 만들어주고 싶어 하셔서. 하하하하. 하하하하. 천사시네. 하하하하. 그리고 제일 여 Moż. 나이가 좀. 하하하하. 어디. 대구에서 왔어요? 배구에서요? 반課 wel toll. 하하. 어머머머. 한량 TV 때문에. 정말. 정화 땜에. 하하하. 보니까 이벤트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아들한테 네가 이걸 좀 써주면 좋겠다고 자기가 이제 고민을 하더라고요 양희경 선생님을 엄마가 무척 좋아하시는데 그날이 엄마 생일이라고 그래서 오늘 생일이세요? 네 어머 생일 축하해요 그럼 오늘 또 생일까지 그러니까 특별하겠다 저번에 생일날 잊지 못하겠다 가장 호텀하게 웃으셨던 그 두 분 저는 혼자 왔습니다 혼자 왔는데 양희경 선생님 팬이기도 하고 제가 또 유튜브를 하려고 또 형이 또 요리사를 준비하고 있어서 저는 또 말을 또 제가 열심히 잘 하거든요 경쟁사 나와주세요 그 다음 세 분 저희는 호환대학교 실용음악과 작곡하세요 저는 보컬이에요 네 맛있게 생기셨어요 한 거만 한 거만 뭐 짧게라도 개발을 해서 한 번 준비를 해봤어요 이미 준비했어요 좋다 좋다 삼덩이는 준비된 선물 같아 한 덩이는 준비된 선물 같아 자그마한 모든 게 커져만 가 항상 평범했던 음색도 특별해지는 이 순간 한량TV에 빠진 순간 한량TV에 빠진 순간 브라보, 브라보, 브라보 오, 소름 이거 녹음해서 어머, 어머, 어머 주제가 각이다, 주제가 너무 잘한다 너무 좋아 온몸에 소름이 쫙 돋았어요 한량TV 구독을 해주시고 저희 그 여태까지 했던 음식들인데 저 중에서 뭐 따라 해보신 음식들 있으신지요? 저 지금 계란 떡볶이를 만들어 온 게 있는데 오, 진짜요? 만들어 왔다고? 이건 많은 분들이 하셨어 우와 어머, 신기해라 이게 뭐예요? 어머, 어머, 소원 어머, 어머 계란 떡볶이 있겠는데 우와, 진짜로 이게 이 맛이 맞는 맛인지를 모르겠어 이 냄새 맞아요 이 냄새 맞아요 이 냄새 맞아요 이 냄새 맞아요, 저희가 한 번 봤어요, 제가 보고 있습니다 와, 어머 하이 아니, 진짜요? 에이, 사실 서비스 안이에요? 네, 소 Cel, 서비스 아니에요? 본격적으로 식었는데도? 음, 느낌 나름대로 밤이 딱 맞아 아, 진짜요 맞아요? 똑같습니다 아, 진짜요? 오, 그거예요? 전자 신기하네요 다른 분들 오셔서 드셔보세요 시청자 여러분 올리세요 저희끼리 저희 편하게 움직이셔도 될 것 같아요 저희끼리니까 일단 한 개씩만 나 뭔가 젓가락을 먹기 싫은 맛이야 젓가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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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진짜 맛있어요 진짜 맛있어요 제가 저도 했는데 저 정도 맛은 아니에요 진짜 조금둥소래 군대입니다 아이고 오 오 오 오 오 오 오 오 잘 어울리십니다 어머 제가 급하게 만드느라 극장님끝밖에 못 만들었어요 이게 레시피인데 제가 요리에 관심도 되게 많아가지고요 잃어버린 딸이 왔어 너무 잘 만드셨다 어머 어머 감자전 3종 세트 이거 진짜 난리도 아니었는데 난리였을 때 오 느타리 표고버섯밥 제육볶음 정말 다 적어놓으셨구나 우와 정성이 팟 미팅인데요 너무 예쁘다 진짜 저는 행복하셨겠어요 저기 죄송한데 저기 죄송한데 제가 준비한 선물이 있는데 좋은 선물을 하다가 일단 드려볼까요? 네 네 경쟁 아닙니다 제가 할라이틱이 망치려고 그런게 아니라 열어서 한번 볼까요? 좀 무서워요 좀 무서운데 음식 재료는 아니고 무섭다고? 네 무섭다고? 네 뭐야? 아 뭐 가발을 왜? 두 마리 준비했어 우리 우리 둘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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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써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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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부담스러워 자 뒤돌아서 쓰자 나 이거 머리에 들어갈래 나 돌아가 근데 이게 은근 기대가 되는데요 어떤 것들일지 어떨까? 어머어머어머어머어머 이게 이게 맞아? 벌써 뒤태부터 너무 귀여워요 하나 둘 셋 야와나 신나고 많았십자 야와나 신나고 많았십자 와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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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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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쿠. 큰덩이가 가장 어려워요. 앞머리, 앞머리는 예쁘다. 아이쿠, 아이쿠. 지금 난 아줌머리인데. 내 지친 삶의 빛처럼 다가와준 네 사랑은 다가와준 네 사랑은 오, 형 대박이다. 귀여워요. 형 진짜 잘 어울리는데? 아, 궁금해, 궁금해. 와아! 진짜 가관이네. 나름 스타일을 낼 수 있을 거야. 아, 머리가 있는 게 뭐 따뜻하구나. 이게 보통 따뜻한 게 아니네. 너무 웃긴다. 따뜻하대. 정말 오랜만에 아마 이렇게 머리를 넘기는 느낌을. 보통 따뜻한 게 아니네. 나 다음 리팅 때 한번 쓰고 나갈 거야. 자, 그러면 저희는 이제 가는 대로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안녕하세요. 한략TV 국장 양대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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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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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양대욱,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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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아우, 그 조그맣게 나오라고. 네, 안녕하셨습니까? 네, 안녕하셨습니까? 오늘 저희 스페셜 이벤트 4천명을 돌파한 기념으로 구독자분들을 직접 모셨어요. 자, 인사드릴게요.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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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서 코 타일 거예요. 걱정하지 마세요. 오늘의 요리는요. 동파육. 동파육. 벌써 맛있어. 동파육인데요? 맛있겠다. 대박. 이름이 맛있어. 이름조차 맛있어. 동파육. 동파육에 곁들여서 무, 콩나물, 생채. 무, 봄똥, 생채. 그러면 동파육 한 가지에 곁들인 두 가지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자, 수육을 어떻게 하느냐. 양파를 이렇게 깔아줘요. 잠시만요. 자, 이렇게 하고 얘를 올려주면 돼요. 수육 만들 때처럼 그렇게 하는 건가요? 물 없이 그냥? 통후추. 얼마나 넣어요? 얼마나? 성운술. 얘는 통통하네. 네, 이렇게 이 정도로요. 골개수잎. 이대로 부리에 올려서 3분의 2 정도 불로 키워놔요. 그리고 뚜껑을 덮어놓습니다. 뚜껑. 메뉴를 동파육으로 하셨단 말이죠? 그 메뉴를 선정한 특별한 이유가 있으세요? 수육했을 때 반응이 제일 좋았고요. 또 우리나라 사람들이 여럿이 모이면 찾는 게. 고기. 잔치상에는 고기죠. 무생채에 절여서 꾹 짜놓은 것과. 봄동. 봄동. 채 썰어서 꾹 짜놓은 것과. 바로 먹으면 생채가 되고요. 익혀놓으면 김치됩니다. 섞어서. 봄동이 굳이 아니어도 되잖아요. 배 줄여도 됩니다. 봄동이 들어가는 건 좀 더 빨개요, 여러분. 색도 예쁘다. 저 그릇 안에 곰을 먼저 부르셨네. 콩나물. 고운 고춧가루예요. 이렇게 무에다가 먼저 묻혀줍니다. 콩나물 냉채부터 할게요, 양념. 이거 매실청. 질에서 담는 거. 식초인가? 네, 현미식초입니다. 여기에 이제 콩나물이 들어가면 됩니다. 보통 무채에 콩나물을 넣어 드시나? 잘 못 봤어. 못 보셨죠. 근데 지방에는 있어요. 남쪽으로 내려가면. 이렇게 드시는 건 좋겠어요. 자 이렇게 하면 이제 완성입니다. 그리고 이제 곁들여서 드실 거고. 무슨 맛이에요 저게? 무생채가 훨씬 시원해져요. 훨씬? 궁합이 좋을 것 같아요. 궁합이 아주 좋아요. 그 다음 다음. 봄동과 무생채. 얘는 유자청입니다. 유자청. 각종 청들을 다 음식에 이용을 하면 되게 맛있어요. 유자청을. 유자청을. 집에서 담근 유자청을 가른 거예요 곱게. 네. 식초를 넣고. 저는 김치를 상상했는데 약간 샐러드 느낌이 더 나는데. 네. 내가 김치로 먹고 싶어서 이거를 보관하고 싶다 그러면. 액젓. 네, 액젓 넣으시면 돼요. 액젓 종류 넣으시면 돼요. 뭐 까나리 액젓, 칼치 액젓 다 돼지. 새우젓. 네, 새우젓 좋죠. 이거는 누가 또 맛 좀 보실까? 응. 보셨을 거예요. 생일이시니까. 두 개 다 맛 보세요. 생일이고 싶네요. 맛있어요? 네. 무생하네. 네. 상황 나죠. 네. 그럼 그다음에 요거. 그렇죠. 이것도. 맛이 확 드러나지 않아도 그냥. 네. 맛있어요. 어우, 저는 진짜 쌀밥에 그냥 슬슬 올려서. 제가 할 것은 동파육입니다. 동파육. 조수. 자, 가볼게요. 하나, 둘. 너무 맛있겠다! 아니, 실영음 음악과 다닌다는 그 팬들은요. 선생님 얼굴 보는 것보다 동파육. 다 완성됐을 때 commissioned 이렇게 달라요? 더 좋아하는 것 같아요. 이렇게 물 없이 했는데 물이 무려 이렇게 한강이 돼. 아무것도 안 한 상태의 수육을 한번 맛보고 싶다. 자, 골고루 나오세요, 골고루. 우리 딸. 아쉽게 연구해 드려야겠다. 한 번 나오시면 돼요. 잠깐만. 후추는 먹으면 안 돼요. 맛있어요. 팬에다가 기름을 두르고. 올리브유? 올리유. 올리유. 저 친구들 처음 맞춰. 기름으로 기름을 뺀다. 기름으로 기름을 뺀다. 나 진짜 진짜 맛이 없었어. 이거 수육이 끓기 시작하면 불 낮추고 40분 동안 한다고 그러는데. 봉화육은 한 시간 정도 해도 됩니다. 아... 얘는 이렇게. 그래서 ночi의 거치 녹음으로 탈 때까지. 중불에? 네. 겉바속촉이 됐는지. 네. 네, 그렇게 돼요. 먹고 싶을 때요. 시 Ergeb late요. 바로 시 distinct GA AppsO. 딱이 왔어, 딱이었어, 딱이었어. 잘 잡으세요. 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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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거 맛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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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색깔이 맛나겠다. 저 고기가 구워진 냄새가 또 얼마나 엄청 웃겼어요. 저 컬러는 진짜 어우 저 컬러. 그래. 저까지 나와야 돼. 브라운 컬러. 브라운 컬러 갈성 느낌. 요거 지금 소스가 중요할 것 같은데. 조미간장은 좀 껄죽해요. 여기 조미가 다 돼 있기 때문에. 자 요렇게 해서. 요렇게 해서 뒤적뒤적하면서 한 5분에서 10분 정도 끓여줘요. 아 저렇게. 아 베이도록. 우와 우와 우와. 앞에 계신 분들이 침을 많이 먹네요. 아 이거 도전해야 되겠네. 배가 고파서. 이게 생강청이거든요. 화룡점정. 고기의 잡내를. 네. 이거 그냥 생강 넣어도 되지 않아요? 산 썰어서. 예 그래도 되지만 요렇게 해주면 더 맛있어집니다. 원래 동파역은요. 수육을 해가지고. 그냥 거기다 양념을 합니다. 완전. 수육을 만들어서 수조로 뚝뚝 떠 먹게. 예 그렇게 합니다. 그리고 또 팬에다 이렇게 지지도 않아요. 이거는 이제 또 우리가 하면서 이제 뭐 자꾸 개발이 되고 이렇게 하니까 이렇게 되는 거고요. 이제 다 됐습니다. 벌써 먹었어요 같이 먹었어요. 동파역은 겉에는 바삭해요. 그렇죠. 안은 삭. 핑크빛. 네. 거기다가 생채에 딱 올려요. 지금 올렸어요? 그래서 한입 딱 먹어요. 어떤 맛이야 그대로 얘기해보세요. 식감은 부드러우면서 또 이 야채들이 아삭아삭 씹히면서 소리내봐요. 아삭아삭. 아삭아삭. 아삭아삭 소리잖아요. 아삭아삭. 무하고 그 봄똥 때문에. 네 이제 고기 쪽으로 넘어가면 어떻게 돼요 고기 쪽으로. 그러면 그냥 찌고 쪽도 없이 퍼들 퍼들 퍼들. 이거랑 같이 이렇게 좀 밥에 비벼서 같이 먹으면 너무 맛있을 것 같아요. 하나. 감사합니다. 우와. 어머니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거 너무 나쁘다는데. 감사합니다. 아우 너무 맛있겠다. 아 나 저녁이 이거 야식 생각날 것 같은데. 아 너무 부럽다. 아 맛있겠다. 하고 싶다. 저기에. 선하게 식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맛있게 잘 드세요. 네 맛있게 드세요. 고기도 안 먹어보고. 고기도 안 먹어보고. 공동 냄새가 상큼하네. 뭔가 그게 맛있는데. 가위가 진짜 가벼운 것 같은데. 공동 냄새가 좋은데. 나오면... 진짜 맛있겠다. 진짜 맛있다. 짜지가 않네. 진짜 안 짜. 진짜 안 짜. 진짜 안 짜. 이게 꼭 있어야 겠다 이거 먹고 이거 먹고 이거 먹고 이거 먹고 이거 계속 들어와 음 음 와 진짜 음 아 확실히 좀 더 바삭바삭해 음 와 이거 진짜 맛있다 이거 진짜 배고파서 맛있는 게 아니야 응 진짜 배불러도 먹을 수 있어 음 음 너무 맛있어 너무 맛있어 진짜 괜찮다는데 돼지 냄새가 안 나고 냄새 안 나고 진짜 맛있다 아까운 거 이거 이렇게 너무 많이 그치 사라지니까 먹으면서 아까운 거 있잖아요 제가 그래서 말씀드렸잖아요 맛있는 음식 먹으면 처음 맛은 설레이고 마지막은 그립다고 명월입니다 신이요 신 중간부터 그리워 곧 이별할 거니까 집에서 막 못 먹고 해야 돼 그러니까 생각보다 시간이 너무 안 걸려서 집에서 해먹어도 집에서 해먹어도 집에서 해먹어도 집에서 해먹어도 해야지 애들 좋아하겠어 유대한테 그럼 응 이제 입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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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받는데도 든든해요 든든해요 이게 소화제 먹어야 될 것 같아요 든든해 맛있게 드셨으니까 너무 맛있어요 맛있다 다행이에요 생일 맞으신 우리 어머니 뭐가 제일 맛있으셨어요? 일단 수입 스탑이랑 생강 향 그게 상 나니까 진짜 맛있어요 너무 맛있었어요 네 엄마 이런 거 집에서 안 냈는데 김치찌개 한 번 끓이 일주일은 먹고 돈이 크신가보다 엄마가 안 해주면 본인이 해서 먹을 수 있게 요리에 관심을 가지고 해보면 되죠 어머니 해드릴 수 있을 것 같으세요? 네 그래요 네 그냥 여러분들 보내드리기가 너무 아쉬워서 2차를 선물을 준비했어요 떡 떡 시루 떡 하나 둘 셋 네 에이 뭔지 몰라서 반응이 없어요 된장인 것 같은데 된장인 것 같은데 보리 된장 보리 된장 저한테 주신 된장 보리 된장 진짜 이게 얼마나 맛있는지 몰라요 몰라요 이거 사고 싶어 구독자 몇 분에게 선물을 하려고 이게 손이 오래가잖아요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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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와 저거 진짜 멋있다 자 여기로 나눠드릴게요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정말 감고했어요 네 다 삐여 먹고 싶다 진짜 하나 둘 셋 됐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한양팀의 양배우 단배우 기타 등등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저기 사과 붙어지면 사과 사과 엄마 삼덩이의 사살 카메라 이거 그냥 있는 거 빵 넣어서 그냥 소금 살살 소금 살살 소금 살살 누굽니까 다 하셨어 그랬네 문어까지 34가지 하셨네요 어 어 눈 얻뜻겨 하나 둘 셋 지고